여러분 안녕하세요 나 오늘 우체국 직원한테 제형이한테 사랑을 전하고 싶다고 했더니 글쎄 그렇게 큰 상자는 없다지 뭐예요 참나 아 그래요? 아 그 큰 상자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충분히 저한테 전해진 것 같아서 나중에 된다면 그 나눠서 보낼 수 있잖아요 그 크게 막 한꺼번에 말고 조금씩 조금만 상자에 보내면 어떨까요? 예 죄송해요 직거래 하는 수밖에 그쵸 직거래 아 나중에 보신다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 크기면 제가 아 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암튼 지금 혼자서 유학하고 있는데 너무 외로워요 파워 좀 주세요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그래도 밥이나 이런 것도 조금 잘 챙겨 먹고 친구들 좀 사귈 수 있게 먼저 좀 다가가기도 한번 해봐봐요 그렇다면 친구들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런 김에 새학기에 친구 사귀는 법 좀 제형아 전 사실 이제 한림예고는 저희 반이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요 그래서 안 친했던 애들이 내년에 친해지고 안 친했던 애들이 내년에 친해지고 그러다 우리 반 애들은 다 친해졌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서로 그래서 역시 전설의 한림 F3 답네요 난 F3에 그 속해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니 나는 속해있지 않았어 F3에 나는 속해있다기보다는 나는 거기에서 그냥 속해지고 싶은 사람? 하하하하 속해지고 싶은 사람? 약간 그랬을걸? 약간 원트 원하다 W1이었지 그래서 지금의 와이어서 이름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아 재형이 온앤오프잖아 와우 센스 그쵸 저는 F4 F3 그런거 부럽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의 ONF 니깐요 우왕 재형아 영어하지마 귀 녹잖아 Really? Thank you 하하하하 재형아 손 씻을 때 부르면 딱 좋은 30초 노래 만들어줘 기존에 있는 노래는 아니에요 그냥 뭐 30초 라고 하면은 슥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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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슥슥슥슥 용 용 용 요 이걸 반복하면 좀 하하하하 할만 하지 않아요? 슥싹 뭐였지? 처음에 뭐였죠? 처음 뭐였지? 슥싹 슥싹 슥슥슥 어 이거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약간 이렇게 이렇게 닦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유 유 하하하하 유 유 이거 이렇게 하자 코로나 예방 손 닦기 코 손 닦 아 이건 좀 이상한데 코 예손 코로나 예의 손 닦기 예의? 코 손법? 뭐 뭐라 할까요 누가 코 닦지 코 예방 아 코 예손으로 합시다 슥삭슥삭슥삭슥삭슥삭 쇽쇽쇽쇽 용용 유 유 약약약약 그리고 마지막에 고을 보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하트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슥삭슥삭 쇽쇽쇽쇽 코 예손 노래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또 재밌는 시간 다음에 만들어가요 아셨죠? 안녕